뭐야? 한 푼도 안 남았잖아?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 닥터린입니다.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중국어 표현은요. 소매치기 당한 것 같아. 하나도 남지 않은 거죠. 이 표현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 저는 여기 지금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범인이 이제 막 잡혔는데요. 소매치기 당한 것 같아. 중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허샹 베이 토우러 잘하셨습니다. 여기에서 허샹이라는 것은 마치 뭐뭐인 것 같아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뭐뭐한 것 같아, 뭐뭐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하실 때 허샹 먼저 써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베이 토우러라고 되어 있어요. 토우라는 것은 훔치다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앞에 빼이가 붙었죠? 네, 항상 여러분 이 빼이가 보이시면은요. 이 문장의 주인공, 주어가 바로 어떠한 동작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훔친 게 아니라 훔침을 당한 거죠. 그러니까 도둑맞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빼이 토우 도둑맞았다라는 뜻입니다. 완료를 나타내는 러까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이 토우 자체가 훔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도둑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샤워 토우라고 부릅니다. 도둑 혹은 소매치기를 이렇게 부르니까요. 이 전반적인 내용들 전부 다 기억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. 일단 첫 번째는 마치 뭐뭐인 것 같다. 허샹으로 나타낸다라는 거. 두 번째는 훔치다는 토우이지만 훔침을 당하다. 이런 수동적인 느낌 더해주고 싶을 때는 빼이를 사용해서 빼이 토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.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늘 주머니 조심하시길 바랄게요. 안녕!